뭔데요? 하면 안되나? 에반데? 팀 나눠? 아니면 그대로 해? 너네바 절대 안진다 유역형 모드다 와.. 벌써 왔죠? 신형님 안되요? 실패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시 다시 하이홉 반가워요 반가워요 헬로 날씨 재밌죠 풍신님 풍신님 네 소리 아니죠 준비 다 됐습니까? 네 아니요 저희 지금 사람이 아니라 저그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종족 좀 변경해도 되나요? 프로테스트 보내서 없애 드릴게요 다 없어야 해요 다 없 좋구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영어로는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어요 한국어로는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어요 한국어로는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화이팅 영어로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 한자를 영어로 못 읽겠다는 의미입니다 제발 에들이 그릇 에듀 그리고 참 이 주님 다 왜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에게는 핑거봇이 있다. 네, 신현 님의 맵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잘 할 만한 맵으로 골라주세요. 그럼 광장 잡아요. 일단 골라 봐요. 일단 골라 봐. 일단 님이 1등을 거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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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단 앞두고 가고 아 궁동 죽었는데? 아이씨 오 나이스 일단 나쁘지마 이 사람은 실수해라 죽였어 죽였어 자 빨고 한 번 와봐요 아 초반에 사고나면 안 났는데 아 아 아 괜찮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빡겜해야지 아 제께만 하고 계셨어요? 여태가 제 게임 오케이 동덕님만 조심해주면 이제 빡겜 아야 무슨 소리니까 동덕님 편하게 들어야지 그래 이미 37쪽 뽑아주면 되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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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는 40초 정도 뽑아볼게요 어 뭐야 디디디디디 시켰어 자 먼저 가세요 빨리 빨리 가세요 스타를 낳게 사과 피하고 아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최대한 아 다운님 나이스 블록킹 나 갑자기 저 블록 움직여서 죽었는데 일단 유소나 님면 이겨볼게 천천히 올라와요 천천히 올라와 유소나 님만 이기면 돼 다운님 죽었어요 유소나 님만 이겨볼게 당님 죽었어요 빨리 따라가 괜찮아 괜찮아 일단 유소만 해봐요 어 제가 안보여 어 드리프트키가 안먹혀 아 아니 씨 아 나 핀 왜이러지 아 그래서 막 카트 껐다 켜고 이거를 제작좀 이걸 이렇게 제작좀 이걸 이렇게 제작이요? 알겠습니다 3대1인가 3대1인가 아 잠깐만 조졌다 2대1 아닌가 아 지금 윈도우로 걸렸구나 아2 어 으흐흥 그 흐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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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다 5킥 개만킥 아 흐흥 비 옆에 얘기할게요 타오 탁오노 좋았어 손님 디펜트 가나 1P er 1-2PP closed 그 혹시 제가 긴정파물을 가르쳐 주세요, 예를 들어. 혹시? 태달 안주고 갈테니까. 내가 교류주 해야겠다, 이거는. 이거 우리 1, 2 해야 되는데? 1, 2 해야 돼요, 그래서 교류주 해야 돼요. 1등 길어요? 아니, 아니, 아니. 당장 주세요. 와, 나 이번에 벌써 11초 뽑을 수 있어. 응, 너무 스무스였고. 저 초반에 치고 난 거 잘했죠? 인정. 초반에 그냥 확 치고 나가버려서. 아까 초반에 다오랑 유소나 및 차 돌아가서. 생존자 손. 손. 아까보다 시청자가 더 나갔죠? 일이 너무 빡겜해가지고 재미가 없나봐. 뭐야? 가끔은 빡겜도 해야죠. 아 뭐야, 나 동생이구나. 죄송합니다. 이거 할래요? 당철발 이용가운로? 왜 말아요? 아 뭐야, 왜 이리 엣걸리지나? 아 모르는데? 아, 알았어요. 그럼 그러면은 다 패스해. 옆에 신원님인가?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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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아, 제가 이런데 성공했는데 제가 조심하게 가느라 안전하게 준비할게요 천천히 하면 이거 잡을 수 있어 아! 아! 덕님 죄송해요 먼저 가세요 이거는 내가 먼저 가면 안될 것 같은데 한 명만 제대로 죽여봐요 아 지금 바로 3명 다 몰려있어가지고 어 죽었다 죽었다 어 3명 죽었다 나이스 2사오면 이기나? 아잇 어 3명 어... 어... 통통이 안돼 통통이 안돼 헬로우 아잇 아잇 독립! 독립! 뭐하는거야! 2사오 맞나? 쟀어 쟀어 쟀는데? 쟀는데?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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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진짜 죽었어 다운 님만 잡아봐 아 싫어 제가 이살레님 한 번 잡아 지금 3-4-5지 3-4-5에요? 어? 어? 잡혔어 아 유소남이 좀 리터 시킬까? 이건 리터 시켜도 안 되지 않나? 아 그런가 저쪽에서 꼬이길 바라는 수밖에 없는데 저쪽이 꼬일 리는 없고 아아 조졌다 아니 그래 그래 내가 진짜 깜짝난다 그래 그래 아 진짜 깜짝난다 아 아 가오만 잡자 가오만 아 서로 드래픽도 빨그니까 못 따라잡혔어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저도 아 죄송합니다 TKADL2371님 팔로워 감사합니다 인형의 대신 고생 환영합니다 다온이 어디 가셨지? 화장실 가신거 아니에요? 왔다 내가 먼저 치고 가봐야겠다 밀어들까요? 리스님 전담 맡겨요 화장실 가셨나 봐요 지금 5대2죠? 4대2 아닌가? 아까 4대2에서 한 번 쳤잖아 런필덕 런 steal 느리겠다 멀리 파이프 아씨 나 날아갔어 일단 저 둘 좀 거리를 멀어졌어요 1-3만 유지해봐요 다 죽음 죽었어 죽었어 나이스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이 사람 이긴다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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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유지 죽었어 유산아 죽음 제대로 죽였어요 5-3 못써도 죽음 아 저 죽음 여기만 갈게 1-2-1-1 유지해줘 지 economy 하땀 수급 지휘 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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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ing 정류 음료 에잇 이 흐흐흐하하하하하 흐핳하하하하하 흐흐흐흐흐 아 감사합니다 A30 열리는군 응? 오케이 6 대 7 접전 가자 아... 코리아사키 그거 아 내가 방장이야? 코리아사키 네 저게 뭔 관련이지? 모르겠네 아... 밀어드릴까요? 아 나 핑... 아 핑 대비? 밀어줘 아씨 뭐야 티보라감 티보라감 저 아직 구독이 없어가지고 구독 구독과는 제가 계약을 해야구요 유살렘이 완전 날라갖고 유살렘이 1등이지 제가 최대한이 끊을게요 차단 1등 해봐 님 1등 하면 이겨 유살렘이 저게 하늘에 별이 돼가지고 어... 아 정말 핑크 핑크 아 이 카라빈 때문에 다운이 줄었고 다운이 줄었고 다운이 줄었고 다운이 줄었어 우리 못해도 2,3번만 하자 오 신현님 잘해 일단 6도면 완전히 고장이 갔네 형님 막아 잘가 역시 신현님 우리 빌드 에이스 말리면 안돼요 미안해 잘못했어 윌슨이 멘탈 나갔어요 나이스 나이스 갑자기 문 같은 카페가 부르는거야 내 랜피스 타는데 나 랜피스 조금 못하는데 덕님이 파라곤 같은거 타세요 그리고 내가 셔퍼를 타면 돼 구독은 제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평균 시청자 20명 넘으면 구독하려고 해요 아니면 이거 하자 이거 괜찮아요 다 따라왔어 다 따라왔어 집중하자 집중 출산인가? 네 트잎 있습니다 설명날에 트잎 있으니까요 아 망했어 이거 아 이걸 초반에 살 거 이렇게 나냐 비스터가 없는데? 아 피 왜이래 정림도 죽었다 아 초반에 사고가 제 프로필 보시면 링크로 있을 거예요 아 이거 K4라기라고 무사님만 빠져 무사님만 빠져 어 뭐야 신원님 언제일 때 하필 순위가 이럴 때 덕님 한 명만 잡을 수 있어요? 죽었고 아 딥이 죽었다고요? 에이 이렇게 확정인 것 같은데 아 나 비트할 수도 있겠다 초반에 너무 쉽게 죽어가지고 뭐야 뭐야 아 뭐야 아직 그게 존재가 안됐으니까요. 잠시만요. 아 유령..무엇 잘해. 괜찮아. 아프지 않아. 오케이. 나쁘지 않아. 아 이 맵이야 짜증나게. 나 이 맵 이기면 난 그거 해야겠다. 메카닉. 아까 내가 했던데. 먼저 가세요 선생님. 아이스 1,2,3. 아 야 제발 아야. 동덕니다. 여기 흥둥나무예요? 아 꼬였어. 아. 아. 아 통과. 아 통과. 아 통과. 아 통과. 아. 아 망했다. 진짜 꼬였다. 아니. 아 저 2순위면 이겨. 2순위면 이겨. 2순위면 이기지 않나? 아 2순위내면서 잡힐 것 같아가지고. 아. 아 씨. 아 동덕님은 자꾸 나를 막아. 근데 여기서 1끄라면 이겨. 차라리 그냥 이거 거류지 해줘요. 아. 아 되겠다. 나 졌어. 아아. 구류지에 또 회를 하겠다. 귀찮게 좀. 끝났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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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어? 이런데? 뭐옷? 6대5 아닌 6대5? 뭔짓을 하면 누가 이겨? 아 이순언니 리타했어요? 아 개꿀이구요 아 개꿀이구요 녹화 중단 해보는데 아 개꿀 개꿀지 아까 했던거 했대 이면 자신인데 아 다 파스야 민파할까 이거? 네 자신인데 하지마요 잠시만요 임파하지마요 네? 임파하지마요 아 승헌 임파하지마 우리 아이들 도대체 전부 아니에요 말해 누가봐도 전혀 다른 카트 저는 이미 잘 못해요 그런지 말아주세요 나 밀어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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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우 죽었어 우리 정둥이에요 다우 죽었고 아 나도 죽었다 미친 아 이거 어차피 미즈만뿐 잡힌 일이 없고 아 천연 감사합니다 아 정둥 제발 아 나 너무 못했다 이 맵 고른게 실수였던 것 같아요 쉬우면 빠지 머리 머리 절대 버리 절대 버리 안 돼 인수부려 나간다 아 아이고 죽었어 왜 죽지 다 유타노 아 아 아 수고했어 잘했어 근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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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응 되게 잘했어 어 되게 잘했어 자 뭔가 쉽게 자 그러면은 네 이번 매칭은요 블루티비 선수로 끝났습니다 녹화 끝